자 옆에는 인류한적인 그린팩맨이고 왼쪽이 새로 들어온 블루팩맨입니다 안녕하세요 알량농장입니다 오늘은 알량농장의 새로운 식구들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해봤습니다 바로 보시죠 자자자잔 얘들이 뭔지는 다들 아시겠죠? 그 진로개구리로 유명한 화이트 트리플옥 블루폼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스노우 플레이크도 있습니다 와 플레이크 예쁘게 잘 들어갔죠 이렇게 분양중이구요 이렇게 일반적인 블루폼 아성체도 있고요 이렇게 일반적인 아성체들도 플레이크가 안들어간건 아닙니다 어느정도 들어가 있어요 애들 부모가 스노우 플레이크 개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크가 많이 들어간 애들도 있고 조금 들어간 애들도 있습니다 분양가는 서로 다르구요 이렇게 블루 화이트 트리플옥은 6만원 아성체급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스노우 플레이크 아성체는 10만원입니다 분양가가 차이가 있어요 자 색깔 발색 엄청 예쁩니다 일단 여긴 임시사육장이에요 좀 구리잖아요 임시사육장이라 그렇구요 이제 좀 더 주문한 사육장이 오면 좀 더 보기 좋은 사육장을 옮겨줘야겠죠 얘들은 발색이 계속 변해요 기분 따라서 환경 따라서 그리고 개체 원래 발색 따라서 색깔이 계속 변하는데 얘들이 이제 기분이 최고적으로 오르면 진로개구리 그 색깔이 됩니다 애들도 이제 점점 색깔이 올라온 애들이 있죠 그 색깔이 올라올거에요 일단은 이렇게 첫번째로 보여드린 화이트 트리플옥 블루폼과 스노우 플레이크 애들이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으로는 간만에 블루팩맨 암성체가 들어왔습니다 얘는 지금 1년 8개월 정도 자란 블루팩맨 암컷성체구요 얘는 선별의 선별을 통한 진짜 쨍한 사무라이 블루구 어디 부종교합이나 장애 하나 없이 건강한 암컷성체입니다 파란색 발색 장난아니에요 와 진짜 이쁜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아주 고가의 알량용장이 들어왔구요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옆에는 인류한적인 그린팩맨이고 왼쪽이 새로 들어온 블루팩맨입니다 차이가 보여지십니까 이게 압도적인 힘의 차이라는 겁니다 얘는 알량용장에서도 분양을 하고 있구요 얘는 한 마리 25만원이고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얘는 근데 뭐 25만원이 아깝지 않을 퀄리티에요 영상 보셔도 다들 느껴지시잖아요 압도적인 이 파란색이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아직 정리가 되진 않았어요 정리 중이에요 근데 일단은 정리 전에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저는 팽맨을 수컷을 많이 모아요 모으기보다 많이 필요해요 저는 번식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린 혹은 민트 보다 수컷 깔끔한 수컷 성체구요 아우 이쁩니다 나오네 이쁘게 생겼죠? 활발하네요 이 정도면은 민트팩맨이었겠다 어릴 때 살짝 등에 민트민트함이 남아있잖아요 나이는 한 한 살 정도 됐을 거예요 들어가 이따가 사육장을 옮겨주도록 하고 옆에도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발색 실화입니까 이거 블러드팩맨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최상급 퀄리티 스트로베리팩맨 수컷 성체입니다 와 발색 이거 실화입니까 진짜 와 이거는 진짜 와 웅장해집니다 지금 이 발색 어디가서 못 보여요 진짜로 스트로베리팩맨이 커서도 이렇게 빨간 경우는 진짜 없거든요 제 스트로베리팩맨 보여드릴까요? 옆에 얘가 제가 키우던 스트로베리인데 얘도 발색이 좋은 편이에요 근데 옆에 있으면은 발색 차이가 보이십니까? 와 이번에 진짜 발색이 압도적인 애들을 데려왔어요 방금 보여드린 수컷 두 녀석은 분양하는 애들은 아니고 제가 키우는 녀석들이고요 애들도 곧 세팅을 해줘야겠죠 자 제가 이렇게 많은 개구리들을 데려왔는데 어딜 갔다 왔게요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천안에 있는 프로펠밀리에 방문했다 왔고요 당연히 방문기 영상도 찍어 왔습니다 나중에 한번 올라갈 예정이니까 방문기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짧은 영상이었지만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 죄송합니다 음 ực也是 continue κι 노리 continuar Joint elim 보좌 평가요 rt 아멘